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에 최근 조류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다행히 식수원으로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차단막 설치와 수중폭기 시설 가동, 인공식물섬과 습지 조성 등을 통해 조류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류 발생에 따른 냄새물질 제거를 위해 7월 중순부터는 정수장에 분말 활성탄을 투입하고 있다며 대청호물은 식수원으로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